금융감독원이 농협과 수협, 신협 등 상호금융이 돈세탁이나 테러자금을 조달하는지 직접 검사합니다.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, 업건별 중앙회만 갖고 있던 자금세탁 감사 권한을 금감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2천만 원 이상 현금을 거래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융사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 확인을 해야 하는 금액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.